비니씨가 육상 잘하시고 체육 집안 체육인 집안, 그쵸?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마이홀 공식 깍밤 처방자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참.. 진짜 짱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어떤 식으로 때려요? 저는 투석지식입니다 아 이렇게 해요? 멤버분들 중에 마저 보는 사람 있어요? 투석.. 두 사람이요? 아린씨가요?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맞고? 어.. 진짜 정신이 나갔뻔했어요 그 정도예요?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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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진짜 큰일 나요 비니도 호두 까요 비니도 호두 까요 호두를? 손으로 어렸을 때 아 그 정도예요? 이거 어디.. 어디를 좀.. 뭐.. 손? 여기 뭐.. 손목? 아 손.. 손바닥? 근데 이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아니예요 왜냐면 이거 좀 느껴봐야 되니까 호목지에다 때릴까요? 아 근데.. 아니 아니요 저희 특영은 되게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느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방송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방송에서는 이런 거 괜찮아요 아.. 안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말씀드리면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는 게 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팬분들은 너그랍습니다 아.. 비니가 마음이 약해서 데뷔 획돌되고 되돌아야 돼요? 되돌아야 돼요? 선방에 선방에 으아악! 선생님가 해주세요 우아악! 어머니가 해주세요 선생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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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런런! 하하하하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렇게 잡고 뛰어야 돼. 어, 잡고 뛰어야 돼. 연습 한 번 해보세요, 연습 한 번. 내가? 우리 다리. 언니! 우리 다리. 언니! 아, 미미 씨. 바지가 많이 미끄럽나요? 미미 씨. 다른 멤버들도 연습 한 번 해보세요. 다른 티. 네, 표정신 해보고, 미니시를 해봐요. 가볼게요. 앞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해, 못 갈고. 아, 미미 씨 이거 큰일 났는데요?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야? 이게 언니 할 때, 뛸 때 맞춤. 김지현, 레슨트! 야! 귀여워 잘 타는데? 잘 타는데, 미미야, 넣자. 그렇지, 넣어봐, 다시 해. 지금 미미 씨가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 미미 씨? 옷을 끼쳐서 그걸. 어?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니 욕심 버리지 말고 가요. 강한 거에는 부드러움으로 저희는 맞서 싸웁니다. 우리 미미 씨!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더 강해 보이는데요? 미미씨가 사실... 부드러워요. 믿어요. 자, 미미! 도전! 좋아! 아, 가볍죠. 우와, 잘한다! 이 느낌이야! 야, 이거 농우 선수야! 우와, 잘한다! 이 느낌이야! 야, 이거 농우 선수야! 우와, 잘한다! 우와! 나이스! 미미야! 형만 미쳤다, 미미야! 잘한다! 미미 언니! 시작해, 시작해! 진정해! 진정해! 우리의 그 밸런스를 잃지 말고! 진정해! 우와, 뭐야? 완전 잘해! 야, 완전 잘한다, 완전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뭐야? 아니, 우리 집에서 이것만 담아? 안 돼, 안 돼. 오락실 좀 다녀왔나 봐요, 다들. 52, 넘었어, 넘었어! 52, 넘었다! 자, 이제 3점! 오우! 아니, 1라운드에 뛰어갑니다! 우와. OK. 1라운드에 이렇게 뛰어갑니다, 100점는 안이 형! Options 1라운드에 16점! 언니 지금 잘해! 100점 넘을 수 있어!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왜 이렇게 잘해! 언니, 88점 넘어, 언니. 20점 넘어! 형, 야! dentist강! 지 Sasha야! 이제는 여자 걸구 신기록에 동전합니다! 주님 먼저 100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넘죠, 충분히 넘죠! 데뷔!